국세청이 국제거래를 하는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국제조세 공개 강좌를 개최합니다. 국세청은 국제거래에 종사하는 기업들이 느끼는 세무 관련 궁금증을 해소하고 관련 세법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국제조세 공개 강좌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올해로 여섯 번째를 맞는 이번 공개 강좌는 중부지방국세청과 부산지방국세청에서 9월 2일과 9월 4일부터 각각 이틀간 진행되며 오는 23일까지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다운로드 받아 각 지방청 교육담당자에게 이메일 또는 팩스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